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출산율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 많은 지방도시들이 떠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학생들로 북적였던 학교들 역시 학생수 부족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작은 학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충남 지역 작은 학교 현황과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교육청 이병도 교육국장 나오셨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출산율 감소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학령 인구가 줄어들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출생률이 저하되고 있음에 따라서 당연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시나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도구 지역 학교들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충남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현재 올해 기준으로 725개의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약 236개의 학교가 작은 학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33%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 지속돼서 앞으로도 매년 한 10여 개의 학교들이 작은 학교가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도시의 경우에는 지금 과밀학급이 문제가 될 만큼 정말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농어촌 학교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그만큼 이 학생수격차로 인한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텐데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충남에서도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지역에서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도 매년 5개 내지 6개 정도의 학교를 신사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에서는 학급의 숫자가 굉장히 많거나 학급당 학생수가 많은 그런 과대, 과밀 학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서 태안이라든가 청양이라든가 부여, 서천, 금산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들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 5개 군 지역에서는 작은 학교의 비율이 전체 학교의 40 내지 50%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은 도심 지역에 있는 큰 학교들을 어떻게 아이들이 잘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로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와 작은 학교들을 어떻게 해서 잘 살려서 좋은 교육을 실시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상반된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참 도시에 살든 농어촌에 살든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지금 이 공교육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만큼 또 작은 학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충남교육청에서도 다양한 시도를 하고 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이 작은 학교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작은 학교에 대한 기준은 지역이라든가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교육청에서는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60명 이하인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작은 학교로 분류하고 있고 그 작은 학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33% 정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충남교육청의 작은 학교 지원 방향 그리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혹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작은 학교라고 해서 시설이라든가 선생님들을 배치하는 거라든가 학교를 운영하는 운영 경비 등이 소홀하지는 않습니다.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차별하지 않고 지원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무래도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관계성이 필요한 어떤 학습활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학습활동들을 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통학하는 데 또 좀 불편함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해당 지역과 또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좀 개발하고 아이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작은 학교가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학생 1인당 교육 경비는 큰 학교에 비해서 높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는 유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맞춤형 방과후라든가 학생들 능력에 맞는 어떤 다양한 교육활동, 체험학습을 한다든가 그리고 이웃 학교들과 함께하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장점도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을 좀 더 보완하고 보강하는 그런 방침을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대표적인 사업들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떻든 학교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들이 좋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돕는 어떤 교육비를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학교들과 함께하는 아이들이 이제 사회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동교육과정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하기도 하고 있고 또 작은 학교들의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방과후를 하려면 아무래도 방과후 강사를 모신다든가 하는데 불편함이 있잖아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이들의 숫자도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특별히 순회하시는 강사님들을 뽑아서 작은 학교에게 보내드리는 그런 맞춤형 순회강사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고 또 교육부가 하고 있는 문화예술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예술강사 사업인데 이 사업에 우리 이제 작은 학교들 140개 정도의 학교가 공무를 해서 당선돼가지고 이 학교들에 대해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굉장히 지명도가 높은 학교인데 이 학교가 설립한 예술강사 지원단과 함께 아이들의 다양한 문화예술 강사를 파견받아서 그분들의 지도를 받는 그런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다양한 지금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지금 작은 학교 지원 사업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현장에서 좀 어떤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도심 지역에 살고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로 통학을 하면서 지나간 학교들이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무래도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선호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질 텐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학교들이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맞춤형 특색교육을 하는 데는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생태학습이라든가 AI학습이라든가 승마나 골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선호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국제교류를 한다든가 체험학습을 하는데도 작은 학교 아이들이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움직이는 데 편해서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데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의 만족도도 과밀학급보다는 작은 학생 적은 규모의 학생들과 하는 수업이 학생 한 명 한 명과 눈맞춤을 하면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또 선호하시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적어서 여러 학생들이 함께하는 그런 활동에는 좀 불리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사실 아쉬운 점도 있지만 또 실제로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또 이를 선호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또 좀 더 세심하게 또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 그런 상황인데 최근 또 보도를 보니까 농어촌 우리 동네 예술학교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뮤지컬 수업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지금 농어촌에서 접하기 힘든 뮤지컬을 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학생들의 만족도도 좀 높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업은 교육부가 공모한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예술분야의 문화예술분야의 소외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국에서 273개의 학교가 실시하는데 우리 충남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무려 140개 학교가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책정하고 있는 전체 사업비의 3분의 1 정도가 우리 충남지역에 배부되고 있는 그런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대학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학이 연계되어 있어서 그 대학이 배출하는 강사님들을 학교들이 신청하면 그 학교에 보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활동 속에서 이분들이 이제 수업이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하는 협력으로 해서 함께 진행하는 사업인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분야도 말씀하신 대로 뮤지컬도 있고 여러 가지 난타도 있고 여러 가지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또는 공예라든가 만화라든가 영상이라든가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특히 강사님들의 수준이 굉장히 양질이라고 할까 그런 상태로 판단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선호도도 높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의 역량도 상당히 향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12월 중에 이런 학생들의 발달된 역량을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과 나눔의 자리를 한 번 더 만들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그 수업을 함께한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현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 그래서 교육부 사업은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으로 이루어질 그런 계획인데 상태를 보면서 우리 교육청에 자체적인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지역사회의 어떤 협조를 받는다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사례들을 점검하면서 또 확대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최근에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또 중장기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교원 역량 강화 배움 자리도 마련이 됐다고 하죠. 어떤 자리였고 어떤 논의가 좀 이뤄졌는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작은 학교를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에서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는지 들을 함께 배우는 그런 자리도 필요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작은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작은 학교들이 만든 사례도 발표하고 함께 실천해 볼 만한 어떤 사례들은 어떻게 공유를 해볼까 이런 고민도 해봤고 이런 작은 학교들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작은 학교에 계신 분들이 작은 학교 속에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만족감이라고 할까 어떤 성취감도 말씀을 하신 것과 동시에 아무래도 작은 학교이다 보니까 선생님 숫자가 적고 해서 개인별로 갖고 있는 업무들이 많다든가 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제약점이 있다 보니까 그것들을 돌파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 차원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작은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을 좀 나눈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몇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작은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선생님들은 가장 아쉬운 점을 어떤 부분들을 좀 꼽으시던가요? 아무래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업무의 양이 많은 것이 가장 큰 제약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럼 장점으로는? 장점은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아이들 하나하나의 특성을 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게 선생님들에게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들에게 1인당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건 굉장한 장점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또 혹시 학부모님들께서는 바라는 점들 어떤 의견들이 좀 있던가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아이들 개인 개인에 맞는 어떤 특성화된 그런 맞춤형 교육을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마움을 갖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러나 또 반면에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회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교육과정이 조금 부족한 거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논의를 통해 나온 의견들이 교육청 행정적인 지원도 중요하겠지만 지역사회와 또 협력해서 풀어가는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작은 학교의 문제는 비단 학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멸과도 직결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를 잘 운영해서 살리고 그걸 통해서 지역사회도 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우리들도 학교만의 교육이 아니라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 지역사회에 있는 분들의 많은 교육활동에 참여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고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학교에 많이 지원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극적으로는 아이들이 지역에서 자라나서 지역 속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죠. 직업이 될 수도 있겠고 경제적인 어떤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학교나 교육당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고 그게 대한민국의 생존과도 직결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이 지역을 살리는 가장 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연계사업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이제 우리 충남의 15개 시군에서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라고 할까 이런 인적, 물적인 어떤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더 교육을 다른 것보다 우선시해서 가장 앞에 놓고 교육에 쓰는 돈이라고 할까 어떤 여러 가지 자원들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계신 선생님들도 좀 더 교육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마을에 계신 여러 가지 마을에 있는 자원들도 학교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자원으로 특히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 속에서 함께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충남교육청이 앞으로 해야 될 해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작은 학교들이 앞으로 더 성장하고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서 앞으로 또 중점을 두고 계획하시는 사업들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좀 사례가 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역에서 학교 인근에 있는 주택을 수리한다든가 신축한다든가 해서 그 지역에 살면서 인근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 부모님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충남에서도 공주라든가 서천이라든가 금산 지역에서 이런 사례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의 재원지원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농촌 유학 사업이라고 해서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하는 그런 사업을 몇 개 시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로 이제 수도권에 있는 아이들이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로 가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 충남은 현재는 실시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 충남은 우리 충남만의 사업으로서 예를 들어서 천안이나 아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군 지역에 있는 학교로 진학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 속에서의 어떤 그런 사업, 농촌 유학 사업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의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서 시군들과의 협의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더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인간은 어느 지역에 태어났든 어떤 배경을 갖고 태어났든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고 인간의 권리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남의 모든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고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충남의 교육청 모든 사람들과 3만의 교육가족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도 작은 학교가 비록 학생수는 작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의 꿈은 굉장히 큽니다. 그 아이들이 큰 꿈을 향해서 가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경제적인 효율성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작은 학교는 뭐 좀 불필요하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좀 지향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큰 꿈을 향해 가는 걸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공교육의 혜택을 받아야 할 텐데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또 모두가 꿈을 가지고 이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 주민 여러분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충남지역 작은 학교 역량 강화 방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작은 학교들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이 더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